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계획,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구상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선 도정 전반에 관한 질의와 일문일답이 진행됐습니다. 도정 질의에 나선 박성훈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 등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있는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개선계획을 물었습니다. 지금 무료화된 일산대교 이외에 경기도에는 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양강고속도로 등 다른 도로들이 민자도로에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3경인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하고 도로 대비해서 1.39배 정도 통행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행료 인하 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되는데요. 서수원 의왕 이 부분은 현행 통행료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경기도의 구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같이 갈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역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경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되는 각 분야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도 보도 설치 현황과 예산, 소방서 원거리 구조대 설치, 팔당호 유역 수질 개선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반려동물 이방지원 사업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에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정서적 쇄감을 느낄 수 있는 덕후 노인들과 장애 청소년들에게 이방하여 정서적 안정감이 강화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있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초당적 협력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R&D 사이언스파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도 도정 질의를 이어갑니다. 경기지 TV 이슬비입니다.